한국 스포츠 경제 신정원 기자 극단적 선택으로 대중을 놀라게 한 구하라의 응원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구하라의 인스타그램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 팬들은 최근 게시물, 댓글을 통해 마음 놓고 푹 쉬길 우리가 항상 도울 거다. 어려운 시기일 수 있지만 그 순간은 사라질 것이고 곧 아름다운 순간이 될 거다. 아주 많이 사랑하고 응원한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글을 남기며 구하라를 위로했다. 또 샤비 러브 유하라, 웰러비아웨러, 샤비아 위드 유하라, 위래위시아웨러 등의 해시태그로 응원하는 이도 있었다. 팬들 사이에는 배우 한정수의 글도 있었다. 한정수는 구하라 인스타그램에 힘내요. 견뎌내는 만큼 더 강해질 수 있어요라고 응원하는 댓글을 적었다. 이에 팬들은 한정수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많은 공감을 표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6일 새벽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매니저의 발견대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